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의 유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 이제 여러 학자들이 또 조직의 유형을 다양하게 또 나눠봤는데 거기 이제 블라우하고 스코트라고 나와 있죠 블라우하고 스코트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조직을 있잖아요 누가 수익을 거두느냐 누가 혜택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익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결국에는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이제 공익결사 후회적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조직이다라고 하면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이제 그 조직의 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수익을 거두게 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고객에게 수혜를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익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다수 대중이 수혜자가 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블라우하고 스코트는 이 조직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누가 수익을 거두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눈 것인데 거기서 이제 공익결사와 사업조직과 서비스 조직과 그 다음에 공익조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블라우하고 스코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요 공익결사도 있었고 그냥 공익조직도 있습니다 그죠? 공익조직도 있고 사업조직이 있고 서비스 조직이 있다 각각의 수혜자를 자꾸 이제 연결해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지오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앞에서도 살짝 좀 이 관련 내용이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권력의 종류하고 관여의 종류에 따라서 표로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 권력의 종류는 뭔지 알겠는데 어떤 힘이 가해지는 거냐 이건 알겠는데 관여는 뭐냐 이럴 수 있는데 관여가 복종관계에요 복종 그러니까 이런 권력이 행사됐을 때 권력의 힘이 행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관여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강제적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요 이거에 상응하여 가지고 소외적 관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소외적 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외적 관여는 이게 뭐냐면요 강제적 권력에 따라서 나는 권력이 없으면서 그대로 그냥 복종하는 걸 말하는 말 그대로 복종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복종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제적 복종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조직을 우리가 강제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다가 그렇게 연결해 두시면 돼요 강제적 복종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의 조직을 강제적 조직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강제적 조직은 교도소 수용소 강금식 정신병원 이런 데들이 예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처럼 강제력이 가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군대 같은데 이런 데들 뭐 유사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다시 표로 가서 보수적 권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보수가 어떤 보수냐 보수 진보할 때 보수냐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보수는 경제적인 보수를 준다 그런 얘기에요 내 말 잘 들으면 경제적인 이익을 줄게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 그럼 나한테 이득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걸 타산적 관여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공리적 복종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조직을 그냥 말 그대로 공리적 조직이라고 또 합니다 공리적 조직 공리적 조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익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권력과 도덕적 관여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다라고 적어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규범적 복종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규범적 복종 관계 형성이 되는 조직을 규범적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 조직과 공리적 조직과 규범적 조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던 것이 엣지오니가 됩니다 접근 방법도 참 다양하네요 그죠? 블라우하고 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 이걸로 나눴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엣지오니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행사되는 정도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복종의 관계 이걸 가지고 조직의 유형을 나눠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세요 파슨스와 카츠 카네블류 그랜드 AGIL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AGIL이 거기에 글로도 써있고 표로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를 보는 게 좀 더 심플하겠죠 AGIL 영어로 보입니까? 이거 어디서 봤던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체제 이론에서 봤던 거예요 체제의 기능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파슨스라는 학자가 체제의 기능을 AGIL이라고 소개를 했죠 AGIL 그래서 A는 어테인먼트니까는 이것이 이제 적응 기능이 되는 것이고 아 잠시만요 어테인먼트가 아니라 좀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이니까 여기 이제 적응 기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목표 달성 기능 그래서 이제 어 거기 이제 고울이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G를 땄고 통합 기능은 어 인터그레이션 이라고 하는 통합이란 단어를 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레이턴시 그래서 이제 체제 유지 기능이라고 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A, G, I, L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 체제의 기능에다가 조직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근데 파슨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적응을 위한 조직에 뭐가 있냐 어댑테이션을 위한 조직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 그게 경제 조직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어 요 사회 내에서 잘 생존해 나가려면 아니 그게 적응하고 잘 살려면 경제 조직이 움직여 줘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치 조직은요 나를 따르라지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목표 달성 기능이 이제 정치 조직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안 유지도 해야 되니까 경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 지은 논문 또 강력한 규범으로 처벌도 좀 받고 그래야지 사회가 통합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기관도 거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신병원 같은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체제가 또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 형상 유지 조직에는 학교나 종교단체 같은 것들을 꼽았다 학교는 이제 사회화 기관 아닙니까 사회화 어느 사회집단이나 사회화는 시키기 마련이고 다 사회화 기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학교니까 이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가 우월하다고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배우죠 그거는 반론의 여지는 잘 없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무조건 좋은 거다 거의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좀 이제 뭐 장단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도 그렇긴 하지 민주주의도 단점도 있고 맹점도 있고 다 그런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거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닥 많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 그냥 좋기만 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한국사 역사 가르침에서 국뽕 주사도 몇 방 맞춰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체제 유지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형상 유지 조직으로 구분이 된 거고요 종교도 그런 역할을 해요 종교 종교가 사회 안전을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 규범 같은 것들을 좀 지켜라 라고 해서 그걸 종교 규범이라는 틀로 다시 재포장해가지고 아 요게 이제 영향력 행사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형상 유지 조직으로 학교나 종교단체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카츠와 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경제 조직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 칸 내렸어 목표 달성 기능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보세요 파슨스는요 정치 기능의 중요성을 본 거지 미래 사회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정치 조직에 의해가지고 이끌어져 간다고 봤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카츠와 칸은요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제적인 목표가 궁극적으로 달성돼야 된다고 본 겁니다 경제 조직이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정치 조직은요 통합을 위해 가지고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좀 구분이 좀 다르죠 그리고 한 칸씩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한 칸씩 밀려 내려왔어요 한 칸씩 밀려 내려오고 맨 위에는요 적응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적응 조직이 파슨스는 경제 조직이라고 봤지만 여기서는 사회 적응을 위한 것을 이렇게 연구소나 조사기관 대학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 토대를 찾아내준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체제 유지 기능은 동일해요 두 개가 그렇게 하면 이거 외울 때에도 좀 이 틀로 외우면은 좀 그래도 잘 따라올만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코트, 에지오니, 그리고 카츠칸을 얘기했는데 자 이제 이들의 이론도 뭐 이렇게 꼼꼼히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학자가 있어요 조직의 이제 종류를 나눠봤을 때 누구를 보냐면요 뭐 앞에 스코트, 블라우, 에지오니, 카츠칸 뭐 다 봤습니다만은 파슨스 다 봤지만 이들 말고 진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민츠버그입니다 민츠버그 라고 하는 민츠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여기 이 민츠버그가 제시한 건 어떻게 되냐면 단기전사임이에요 단기전사임 단기전사임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요 전, 기, 핵, 중, 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좀 같이 붙여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가 이제 단순구조잖아요 단순구조는 조직의 유형이 어떤 거냐면은 민츠버그는 어떤 기준이냐면 이게 관료제적인 거 탈관료제적인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관료제가 되기 이전 단계인 거 이런 식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구조다 라고 하면 관료제 이전 단계에요 되게 소규모 조직이죠 소규모 조직 관료제가 되려면 이거 상명하복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원도 좀 늘어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초기 조직은 인원도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것은 단순구조에서는요 이게요 그 조직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조직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의사대로 따라가요 다 그런데 원래 그런 식이면은 되게 권위적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직 인원이 몇 명 없다며 그래갖고 조직 구성원끼리 의사소통은 또 되게 활발해 조직 구성원가 원래 관료제가 되면은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상명하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서로 자유롭게 막 토론하는 분위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구조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구조가 돼 인원이 몇 없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지도자의 의견을 따라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조직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아직 작은 형태의 조직이어서 그래요 거기 보면 권력이 최고관리층에 이제 집권화된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생조직 소규모 조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이라고 쓴 거는 이건 뭐냐면요 전략적 정점이라는 표현을 하나 메모해 놓으실래요 전략적 정점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전략적으로 일부러 정점을 중심으로 아니 대표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똘똘 뭉쳐서 작은 조직이니까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보면 전략적 정점이 어디겠어요 전략적 정점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단순구조입니다 그리고요 기계적 관료제가 있고요 기계적 관료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 관료제가 있어요 전문적 관료제가 있는데 이 둘이 말 그대로 이제 관료제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기계적 관료제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 관료제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관료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기계적 관료제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기존에 우리가 짜놓는 이 기술구조 있잖아요 기술구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화에서 업무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표준화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의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고 이런 얘기가 돼 있고 분업화 분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개선과 망료의 활동이 구분되어 있는 관리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술구조가 중요해요 기술구조가 전문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전문화된 기술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여지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이 관료제인데 내려와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은 여기 수평이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관료제 이쪽은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에요 그런데 탈관료제로 가면은 여기 막 팀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팀제하고 아웃소싱하고 막 서로 균형을 이루고요 서로 그 다음에 이게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어떤 의견 개진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탈관료제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평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직은 그래도 관료제에요 여기는 아직은 관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일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평 수직적으로 분권화됐다 이런 말 되게 독특한 말이죠 수평 수직적으로 분권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운영층 이 말인데요 여기가 바로 핵심 운영층이에요 핵심 운영층인데 이 핵심 운영층이 중심이 돼서 조직을 이끌고 나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핵심 운영층이 중심이 되는 게 전문 관료제다 이들은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부제 구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부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요 전체 조직을 기능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인사부, 자재부, 영업부, 생산부, 관리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산물별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산물 우리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 말이야 생산하는 것 중에서 마이크 생산부 마이크 생산의 본부죠 그런 식으로 한 덩어리 떼어놓고 그 다음에 또 스피커를 만드는 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생산물별로 조직을 따로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산물별로 그 안에서 또 자재부, 관리부, 인사부, 생산부, 영업부 이런 것들이 나눠질 텐데 그게 하나의 조직인데도 생산물별로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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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확 쪼그라들겠죠 쪼개놓으니까 다 다 이렇게 찢어놓으니까 그거를 사업부제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요 이 사업부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간 개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중간 개선들 중간 개선이다 그러면요 개선은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명령 전달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핵심 운영층 중간 개선이다 그랬을 때는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점에 놓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자기네 생산물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에서 자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또 이걸 이끌어가야 되고 그러는 거라 이 중간 개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임시특별조직이 있습니다 임시특별조직 이거는 진짜 완전 뭐 탈관료제가 된 거죠 여기가 관료제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탈관료제적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 탈관료제적인 것 중에서도 여기가 임시특별조직이 가장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시특별조직은요 팀 단위로 어떤 프로젝트별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임시특별조직입니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막 자유분방하죠 이런 거를 뭐 빗대서 아메바 조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만들어졌다 없었다 필요하면은 팀을 만들어 그랬다가 또 그 뭐 추진해야 될 과업이 다 끝나면 다시 해체 해체모야 해체모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임시특별조직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임시특별조직에는 보면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지원참모들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자기네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 그럴 때 옆에서 어 경영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줄게 뭐 이를테면 뭐 예산과 관련된 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와 관련된 관리는 옆에서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지원참모 조직을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니들은 창의적인 일에만 매달려 이런 식으로 이제 뒷받침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원참모가 되는 것이죠 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 여기가 전략적 정점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기술 구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핵심 운영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 운영층은 이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고 중간계선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참모는 여기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죠 지원참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에서 어느 구조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달라진다고 봤어요 윈치버그가 그러니까 단순 구조일 때는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조직이 너무 커지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관료제 구조가 되면 기술 구조 기술 구조인데 이게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적 관료제가 되면 그중에서도 이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도 일선에 있는 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가 사업부제 구조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 중간 개선이 끌어주는 게 사업부별로 이렇게 끌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임시특별조직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다 그래서 단기전사임 전기핵중지 단기전사임 전기핵중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글자 공부 저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좀 느껴지겠지만 다 이해하자 주의자 이해하자 주의자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공부다 공식 공부하는데 뭘 내가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이해를 하냐 그냥 외우면 되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글자 공부법 그래서 어디서 나온 것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앞글자 외우는 게 그래서 이해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외우는 걸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 풀기도 어렵고 이게 기억이 지속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글자 머리법 같은 것도 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열거해 놓고 기억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글자들을 쭉 기억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뭐 종류를 찾아보라든가 어떤 구분을 해봐라 이런 거 할 때는 외우는 게 또 이제 필요하니까 외우는 스킬도 일부는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냥 일부는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전사임 전기핵중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데 앞글자 머리법을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 그거는 원칙입니다 어쨌건 민츠버그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민츠버그는 중요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민츠버그 됐죠?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조직이론의 발전이 나와 있는데 233쪽 아래쪽에 조직이론의 발전에서 이제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있잖아요 아까 제가 도식화해가지고 그려드렸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게 조직론의 출발도 관료제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전적 조직이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저 인간관계론 같은 게 나오면서 사회적인 관계들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신고전적 조직이론이었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대적 조직이론입니다 그 이후에는 복잡하죠 이제 조직이론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관료제만 딱 떠올렸지만 지금은 관료제를 깨뜨려 놓고 보니까 탈관료제 그러니까요 조직의 형태가 진짜로 뭐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로 탁 잘라서 말하기가 좀 힘든 정도 구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이고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관계론이고 현대조직이론은 체제이론입니다 각각 학리적 경제인간과 사회인간 복잡인간을 토대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넘어서 현재 현대조직이론은 다양한 행정가치들이 추구가 되고 있다 주 연구대상을 보게 되면 공식구조에서 비공식구조로 맨 앞에 공식구조는 이제 관료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지금은 동태적 유기적 구조 즉 탈관료제적인 형태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신고전적 조직이론 할 때까지는 우리가 폐쇄체제였죠 환경에 대한 고려를 못했다 그런데 이 체제이론 같은 게 등장하면서 개방체제이론이 대두가 된 겁니다 현대조직이론의 개방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연구방법이 이제 원리접근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뭔지 알겠어요? 원리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앞전 시간에 이 부분쯤 이런 거 하나 또 그리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원리주의 그랬죠 조직원리주의 그거 말하는 거예요 관료제 조직의 원리는 원래 이런 거야 라는 식의 접근 물론 이것은 이제 누가 신랄하게 비판했냐면 사이먼이죠 사이먼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먼이 야 입증되지 않은 그런 주장 원리들은 전부 다 격언에 불과해 격언에 불과해 그거 학문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깨졌죠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이런 어떤 그 저 있잖아요 이런 행태 연구에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해 줬던 게 바로 메이오의 호선 실험이에요 메이오가 호선 공장 가서 뭐 했어요? 관찰했잖아요 야 여기 구성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이러고 관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태적인 연구에 초속이 된 겁니다 행태 연구에 그렇죠?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람들하고 비공식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중시하더라 자기의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네 그래서 경험적 접근이란 말이 나왔고요 현대 조직이로 이제 복합적인 접근이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 다 되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 번스와 스토커가 이 조직의 형태를요 어떻게 나눴냐 자 봐봐요 이런 관료제적 형태를요 다른 게 표현하면요 이제 번스하고 스토커 번스하고 스토커의 조직의 형태로 보면은 이거를 관료제 같은 걸요 기계적 구조라고 봤어요 기계적 구조를 띠는 거고 탈관료제는요 유기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계적 구조 왜 기계적 구조겠어? 봐봐 봐봐 여기는 조직의 유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료제 형태구나 탈관료제 형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관료제의 내부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부 구조를 들여다본 겁니다 여기는 이제 번스하고 스토커인데 번스 스토커 번스 스토커인데 이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별로 그렇게 예쁜 이름은 아니네요 스토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들은 내부 구조를 들여다봤다 기계적 구조는 봐봐요 관료제가 어떻게 돼 있어 계층제 빠바바바바바밤 그 다음에 분업화 빠바바바바밤 깍두기 썰듯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각자가 그리고 자기 정 위치에 서가지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아주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등 뭐 이렇게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직원들이 말이에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면서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작업을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객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그런 기사를 한번 보고서 야 기가 막히다 이게 자동차 잘못 만들면 이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데 딴짓 하면서 차를 만들다니 이거 너무 분노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단순 업무에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3년 5년 20년 30년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도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것도 없으면 사람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미쳐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뱃뱃 하는 일을 하는 일을 있잖아요 주구장창 그 일만 해 일은 원래 어떤 거래요? 일은 일과 놀이 이런 거 막 도덕시간, 윤리시간 이런 데 좀 공부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일은 뭐고 놀이는 뭐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호모 파베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호모도 뭐 있었지?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 뭐 일하는 존재다 놀이하는 존재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인간은 일도 있어야 되고 놀이도 있어야 돼요 인생이 그냥 놀이가 된 게 백수지 백수 근데 이거 즐거워요? 안 즐겁지 않아요? 안 즐겁지 고통스럽지 않아요?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만 하잖아요? 놀지 못하고? 그게 행복한가? 그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도요 일만 해야 된다? 이거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조화로움이거든요 조화로움인데 그런데요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아주 세부적인 일을 반복 숙달함을 넘어서 이거를 뭐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일의 즐거움이 오겠나요? 오겠나 그게? 어떤 일의 즐거움이 있을까 그게? 일의 즐거움이랄 게 없잖아요 일은 그냥 반복적이고 지겨운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정도는 되겠지 내가 움직이니까 살아있음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월급 받을 때 아 이걸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야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죠? 버티는 거겠지만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작업장이라면 라디오 같은 걸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영상 시대가 되니까 유튜브를 틀어 놓고 한다면 좀 그렇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또 그들의 입장이 대보면은 그러면 적막과 고요 속에서 계속 반복적인 그것만 쳐다보고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와 이거 과연 업무의 능률이 오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죠 그런 생각도 들지 손에 익어가지고 그렇게 불량이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경을 한 번 더 쓰면 더 좋은 건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에서 사람은요 기계 부품처럼 다뤄지는 거예요 이게 계층제와 분업화가 막 철저히 나눠져서 그래요 알겠죠? 일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죠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잘 못 느끼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유기적 구조는 저거는 이제 구성원들끼리 서로 정말 그야말로 자유분방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의존적으로 아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자기네들이 고안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일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맨날 새롭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유기적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 때는 그닥 필요한 영역이 아니었고 그런 요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정보사회가 되고 나니까 유기적 구조가 많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요 이제 표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러면서 환경을 보니까 기계적 구조는요 안정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될 때 이게 이제 딱 적합하고요 유기적 구조다 그랬을 때는 동태적 환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동태적 환경 동태적 환경 이거는 환경 변화가 너무 거세 그러면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는 별 재미가 없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변화에 그때그때 맞춰서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분업화도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도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가 아니에요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과 기술을 가진 쪽이 더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의 흐름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위아래로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상하 그것도 오르락내리락도 아니고 옛날에는 권위적일 때는 하향식으로만 정보가 오죠 그게 아니라 하향식 상향식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옆으로도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고요 공식성은 낮아져요 공식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뒤에 가서 이제 조직의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는 이 요인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공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성 공식성이다 그랬을 때는요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들을 공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공식적이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할 텐데 이게 이제 공식화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뚜렷한 눈에 보이는 룰대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공식성이 기계적 구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관료제 기계적 구조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식성과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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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성 그 다음에 직권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요 여기 기계적 구조나 관료제 쪽으로는 이거는 매우 높고 자 여기는 여기는 관료제나 관료제나 기계적 구조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높고 높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탈관료제 쪽으로 오면 올수록 낮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직의 변수 기본 변수라고 해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을 말하는데 복잡성은 이런 거예요 계층별로 차창 나눠져 있고 또 분업화되어 있다 이게 복잡성이거든요 그래서 관료제 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얘는 예외로 하고 단순구조는 예외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공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규율 규범 이런 것들 대로 움직이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이것도 관료제 쪽이 높고요 직권성은 어때요 직권성은 권한이 한 군데로 모여져 있는 겁니다 한 군데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직권성도 관료제 쪽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탈관료제 쪽으로 오면 이런 게 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다 낮아져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공식성 같은 게 나와 있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제 탈관료제가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작업 공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머리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범위가 넓어지고 규칙과 절차도 정해져 있는 SOP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표준 운영 절차가 아니라 규칙과 절차를 최소화 시켜놔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맡기는 겁니다 책임관계가요 또 모호해집니다 왜냐면은요 팀 단위면 팀 단위 이렇게 해서 때그지로 같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인지 딱 티가 잘 안 나 근데 관료제는 티가 팍팍 나요 관료제 기계적 구조는 기계적 구조는 티가 팍팍 나는 게 어디서 뭐 물건 하나가 불량이 났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불량이 난지 보면 알아 그럼 야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안 한 거야 누가 이렇게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그 책임 추궁이 쉽잖아요 그런데 팀 단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막 으쌰으쌰하고 같이 노력을 해다가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구성원 전체 책임인 건데 전체가 책임자라 그러면 아무도 책임 안 진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체가 책임지라 그러면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 오죠 네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대면관계 대면관계도 비공식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많이 생겨난다 그랬죠 타혈관료제 쪽으로 가면은 그죠 그런 관계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는 리더십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인간미도 좀 있어줘야 돼 인간미 인간미도 가지고 움직여줘야 돼요 서로 막 이렇게 그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 속으로 묶여줘야 됩니다 예전에 관료조직은 어때요 위계서혈적이니까요 밑에서 뭐 잘못하면은요 위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욕하고 막 서류 집어 던지고 뭐 심지어 옛날에는 그렇죠 그런 조직의 문화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리더십이 안 생깁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말고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면 관계도 공식적인 관계 모린격적인 관계에서 이제 비공식적인 관계 쪽으로 넘어오고요 조직의 목표는 이제 좀 모호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구조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유기적 구조는 이제 다양한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가 좀 모호해지는 것이고 과제의 특성은 분업화가 좀 곤란한 과제에서 유기적 구조를 갖는 겁니다 요즘에가 탈관료제 사회가 됐다고 해가지고요 관료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관료제는 영원히 안 사라질 거예요 관료제는 세계의 3대 발명품이 뭐냐 그럴 때 거기에 이름 올리는 게 관료제예요 관료제가 그만큼요 조직을 굉장히 능률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요 여전히 거의 모든 조직 큰 조직은 다 관료제화 돼 있어요 관료제가 돼 있는데 다만 그 밑에 하부 조직을 헐어서 거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단위를 팀제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것 뿐이지 대기업 같은 데서 관료제의 틀 자체가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거대 조직을 움직일 때는요 이런 어떤 관료제적인 형태가 좀 불가피하게 또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분업이 곤란한 과제들은 지금 유기적 구조로 바로 돌아서면 되고 여전히 컨베어벨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관료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성과 측정은 기계적 구조는 용이합니다 몇 개 생산했어 불량은 몇 개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기적 구조는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좀 곤란하고요 동기부여도 합리적 경쟁관의 근거에서 금전적 동기부여를 했던 것에서 이제 복합적 동기부여 쪽으로 넘어오게 됐고 권위는 이제 권위의 정당성이 이제는 도전 받는 권위로 바뀝니다 도전 받는 권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욕하고 뭐 가르치려고 들고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통용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맨날 이런 얘기나 했었고 일방적으로 야 그거 내가 해봐서 하는데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요즘에 MZ세대라는 것들은 아주 아주 희한한 족속들이야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조직에서 불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잠정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샤우팅하고 조직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전 받는 권위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는요 각자의 경험이 다 똑같은 크기로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사회가 단순하니까 단편적인 어떤 그 경험을 남들보다 먼저 하고 많이 해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 못한 측면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권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각도로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구조는요 반복된 일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기적 구조는요 그런 거 없어요 언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인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일본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이제 그런 자료들도 좀 보고 뭐 어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듣고 그래 보는데 일본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느낌상으로 일본은 산업화 시대에 알맞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여기는 권위에 대해서 좀 우리보다는 더 순종적이죠 위계사율적인 것들을 또 중시하죠 그러기도 하고 되게 꼼꼼하죠 되게 꼼꼼하고 완성도가 높죠 그래요 그래서 산업사회 때는 잘 맞아서 잘 간 것 같아 정보사회로 넘어오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것들이 단점이 돼요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주먹구구식 같아도 시스템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주먹구구 같아도 그냥 어떤 상황이 갑자기 돌발별로 툭 튀어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든 땜빵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주먹구구잖아 시스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죠 같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이슈에 또 매달리고 안정적인 거를 지향하기보다 그냥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오히려 우리의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되는 면도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베타판으로 계속 리뉴얼하고 뭔가 바꿔내고 금방 실증내고 지루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딱 맞는 거예요 유기적 구조는 적응성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런 것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일본 매뉴얼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일반 기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는 우리는 원래 문화가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좋게 말하면 탄력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측면이 좀 약한 거죠 그랬던 건데 지금은 그게 더 대응성 적응성 같은 측면으로 장점이 되기도 하지 않나 보여져요 이런 비교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그렇게 그려보면 왜 일본은 점점 옛날 같지 못하게 점점 내려오는 느낌이고 우리는 왜 여기에서 강점들이 많이 생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식정보사회 조직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식정보사회 조직이론 중에 넘어가 보시면 공동정부라고 있어요 공동정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거버넌스 같은 거 공부했었죠 거버넌스 거버넌스로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거버넌스 시대에요 앞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부가 나를 따르라 이거 안됩니다 기획 더 이상 기획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집이 커져서 그런 것도 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또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이 미리 예측하고 기획을 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사회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 어떤 사안이 터지면 정부도 하나의 주체로서 민간의 경제 주체들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거버넌스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한 게 공동정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민간하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피드백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공동정보의 모습으로 보시고요 삼협조직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무원의 장점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했었냐면 아니 뭐 저의 얘기라기보다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신분보장이지 신분보장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특혜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공무원한테 왜 그런 특혜가 있냐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던데 공무원인데 문재인 정부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막 비판하는 글을 SNS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했다가 조직에서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매겼는데 징계가 좀 과했어 과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명예회복한 이런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징계가 과해서 그렇게 한 거지 공무원이 자기의 정치적인 언사를 마구잡이로 막 토해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법원에서도 평가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은요 신본보장을 해주는 게 다 뭐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 뭐에 대한 보상 그 뭐가 뭐냐 그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같은 거예요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인사행정론 공부하면 뭔 말이 파 알아요 왜 맞물려 있는 건지를 그런 겁니다 공무원은 원래가 그죠 대신에 신본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이제는 공무원 철밥통 깨트려야 된다 공무원은 뭔데 어 정년을 보장하냐 이런 지적들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뽑으면 이 사람 은퇴할 때까지 다 우리 같은 식구야 같이 여기서 평생을 같이 하자 어 백년회로 하자 이거가 안 맞아 시대의 흐름에는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요 개인한테도 썩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미래사회는 뭐 흔히 말하는 제4차 산업 이거 되게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말이야 사실은 사실은 그 어 저 뭐야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클라우드 슈바비라는 사람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책도 많이 팔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내가 그 책에 두 개 있더라고 두 개 내가 두 권이나 사줘서 억울해 죽겠어 근데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도 해먹고 써먹는 건데 산업혁명을 구체적으로 막 나누면서 앞으로 미래사회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사회의 모습을 막 그려요 근데 그닥 거기도 뭔가 그렇게 뭐가 되게 뒤통수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정도의 뾰족한 뭐를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충 우리가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사회는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거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융합형 인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뭘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됐어 그럴 때 옛날에 해놨던 일이 없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쉽고 이게 매몰비용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게요 나중에 나의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같은 분야에 있더라도 자기랑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남들은 하지 못한 경험을 나는 뭔가 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기서 녹여져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성으로의 시너지가 돼요 이게 융합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무원 안정적으로 60살까지나 여기 있을 거예요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기반이 안 되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어디 다니다가 여기 경험 다 했다 3년 했으면 그만해야 돼 딱 사표 던지고 나와서 새로운 거 찾고 그럼 취업할 때도 없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아서 이 구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위기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제는 복지 베이스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내가 직장 다니다가 한 6개월 새로운 직장 못 구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구나 라는 믿음을 줘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렇게 융합적으로 가는 거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야 저기만 왜 이렇게 철밥통 해줘 라고 하는 시기어린 시선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런 지적도 있는 거예요 삼협조직 삼협조직은 뭐냐면 사람들을 평생 고용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로 고용의 형태를 나눠놨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전문적 근로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에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주 일부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계약직 근로자가 나와 있어요 계약직 근로자는 뭐예요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만 딱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3년 뒤에도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 지금 3년 계약만 딱 해 3년간 하기로 해 그리고 또 이 일을 지속해야 돼 그럼 또 3년 재계약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야 조직에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요 그러면서도 고태고태고태 아주 짧은 단기에 이 노동력이나 이런 게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기에 신축적인 근로자들 있죠 신축적인 근로자들 이 신축적인 근로자들을 구성하는 거예요 신축적인 근로자들을 그러면 이건 진짜 일용직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조직에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스며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필요하긴 해요 근데 왜 그거를 비정규직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안정이 안 되니까 복지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복지 이런 거는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기반이 되는 것도 아니지 일자리가 그렇다고 내가 맘먹고 어디 간다고 하면 그게 풍성하게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게 되니까 불안정하니까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시대의 흐름에서는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건 올해는 못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기 계약직 근로자나 이렇게 비정규직 있죠 이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차별을 해요 정규직 대비 임금도 조금 주고 정규직은 완전 거기 혜택 받는 사람들이고 비정규직들은 완전히 여기에서 그냥 있잖아요 진짜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예비조직 예비인력 같은 취급이랄까 너무 차별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 사람들은 정년을 보장해주거나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급여 수준을 높게 줍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차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뽑아 이게 잘못된 문화에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규직화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화가 아까 말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개인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서 우리는 아직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법 못 갖고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삼협조직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돈정부 요거는 뭐냐 뭐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각자가 다 자유분방하죠 자유분방한데 그런 속에서도 어때요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빅데이터에서 찾아내는 논리들이잖아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동 뭐가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쳐다보면 나름의 그것이 막 중구난방인 것 같아도 나름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가져다가 행정학 같은 사회과학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원래 경제학 쪽에서 먼저 받아들였어요 원래 이제 과학 쪽에 이과 영역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이거를 경제학이 먼저 받아들였고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행정학에서도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복잡계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행태경제학 행동경제학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넛지 이런 거 알아요 넛지 행정학자들이 넛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넛지 책 몰라요 이게 유행이었는데 유행이었는데 요즘엔 좀 덜해서 그런가 넛지 근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툭 쳐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 뭐 이런 걸로 툭툭 친다 이런 걸 넛지라고 표현한 건데 이거 쓴 분이 노벨경제학상 받았잖아 행동경제학으로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나 뭐 이런 거 있죠 습성이나 이런 것들 본능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들이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이 있다면 이렇게 하게끔 유도해주는 장치를 조금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각자가 다 개성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속에서도 나름의 유인책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경제학의 일환인 거거든요 그런 행동경제학 연구할 때 그때 사람들은 사실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모두가 똑같이 움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막 복잡계 이런 겁니다 그런 건데 이런 거를 행정학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후기 기업가 조직은 뭐냐 후기 기업가 조직은요 이게 원래 거대 조직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런데 엄청 빠른 코끼리 뭐 이런 거를 상정하는 게 후기 기업가 조직이래요 코끼리면 둔하잖아요 대신 안정감은 있죠 안정감은 있는데 중심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코끼리 같은 게 관료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빠르다라고 하는 건 탈관료제 같은 적응성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빠른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생지처럼 바란 코끼리 이거를 우리가 후기 기업가 조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래식의 조직은요 가운데가 잘록하죠 가운데가 잘록하다는 얘기는 중간 간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직접 소통하면 돼 중간 간부를 거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이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꽃송이 조직은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팀원으로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팀이 다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다 적을 딱 두고 그리고 팀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가 서로 다른 팀에 여러 개의 복수의 팀에 막 끼어 들어가 있어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져 있는 거예요 조직이 사람마다 난 몇 번 팀 몇 번 팀 몇 번 팀에 들어가 있어 이 조합이 다 달라 그렇게 돌아가는 거를 꽃잎이 여러 개 겹쳐 있다는 것에 비태서 꽃송이 조직이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자주는 아닌데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이어서 다 여기다 수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뭐다라는 거 정도는 딱 제목 읽으면 아 이거 정도로는 익숙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조직과 환경에 관한 것이 조직이론 체제 요거 조금 머리를 좀 맑게 하고 또 와서 내용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조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이론이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ess complaints